안녕하세요. 종이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잔! 이런 크리스마스 캔디스틱을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색종이 한 장과 풀이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. 바로 접기 시작해볼까요? 흰색이랑 빨간색 색종이를 준비해주시고요. 흰색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세모 접기를 해주는데 약간 남기고 한 1cm 정도 남기고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한 요정도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흰색 부분이 약간 보이죠? 그리고 요만큼 얘를 잡고 한 번 더 올려서 접어주시고요. 또 한 번 올려 접고 또 한 번 올려 접고 또 한 번 올려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풀로 뭐야 이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했고 이 부분은 이제 풀로 붙여주세요. 이렇게 풀로 붙이고 여기 남는 부분 한 개 더 풀로 붙여줍니다. 자 그리고 풀뚜껑은 닫아주시고요.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이 흰색 부분 따라서 이렇게 뒤로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자 그리고 얘를 자꾸 떨어지려고 해서 풀로 붙여둘게요. 자 풀 칠라고 먼저 얘를 먼저 붙인 다음에 얘도 얘도 붙여주세요. 자 그러면 그래도 얘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죠?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 줄게요.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자 이제 떼보면 짜잔 예쁜 캔디스틱이 완성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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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